메르스 의심 증세로 격리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홍콩으로 재입국한 한국인 남성이 목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메르스 예비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홍콩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의 의료시설을 찾은 홍콩 여성과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두바이와 바레인을 방문한 여성 그리고 지난달 29일 스웨덴에서 두바이를 거쳐 홍콩으로 온 남성도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이틀에서 14일 전에 서울의 의료시설 등 메르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는 여행객이 고열과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이면 즉시 격리하기로 했지만 어제 추가 격리된 한국인 여행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